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기아구요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시도했던 이 중앙의 가격이죠 중단라인을 돌파를 해 줬고 고점을 뭐 거의 종가 부분에 맞춰 놨는데 7,700원 딱 중단 입니다 여기를 또 반으로 나눴을 때 중앙을 넘어오는 가격에다가 끝내놨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몇번 트라이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여기서 다시 한번 도전하면은 여섯번째 도전이 되는거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건 시장은 충분히 조정을 좀 건강하게 거쳤다 라고 하는거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기아도 이 구간을 다 똑같이 그냥 박스 형태로 움직였다 그리고 첫번째로 뚫고 올라올 때 현대차 기아가 여기에 관여한 그 지분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현대차가 우리가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하는 시장에 또 하나의 주도주 거든요 반도체는 혼자 지금 못 들어 올려요 삼전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혼자는 역부족이고 오늘도 하이닉스 빨간불에 현대차 기아 빨간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차인지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트라이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때처럼 그 현대차랑 기아를 가지고 지수라인을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봉을 봐도 오후장에 이거 올려준거 이거 기아 현대차 달고 올려준거거든요 분봉 보시면 저시간대입니다 이 오후장 점심시간 끝나고 딱 그 시점부터 현대차 기아가 시장을 위쪽으로 계속 끌어올렸다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구요 연기금 들어왔고 모처럼 만에 또 들어왔죠 외국인 10만주 전날 매도한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기아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빨간불 찍히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좀 하루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내일 바로 다이렉트로 은향 가격라인을 위쪽으로 신고가로 올려버릴지는 좀 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보여준 이 양봉이 저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구요 이전에는 시장에 좀 과열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금 그 과열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이번주에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윗라인으로 뚫어 올려 준거라 현대차도 한번 봐야겠죠 그쵸 현대차도 딱 중단에 상단 라인까지 똑같아요 기아랑 지금 포지션이 똑같기 때문에 현대차도 같이 또 기아랑 신고가를 뚫으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오늘 데이터 자체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 역할을 대체할 만한 삼전이 빨리 좀 흐름을 찾아주면은 분산이 되겠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산은 안되고 아마 오늘과 같은 포지션 그 다음에 기아네 한대차 같은 그런 주도 이제 그룹주들이 쉴 때 그때 이차린지가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요런 박자만 맞춰 가면은 지금 이차린지를 어쨌든 코스닥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맞겠죠 이전에는 코스닥이 너무 못 따라왔고 지금은 얼추 좀 따라온 상황이어가지고 이차린지도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그 두 시장의 갭이죠 갭을 좀 안 만들고 뚫어주는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코멘트를 드렸는데 오늘 그냥 제 코멘트를 정리해 드리면 신고가를 뚫으러 갈 확률이 오늘 이 캔들로 인해서 더더욱 높아졌다 이게 중간에 은봉 나오고 개파랑 나오고 해도 이 구간 안 벗어났죠 이때도 반라인 먹고 위쪽에 붙여줬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한 번 더 꺾었다 지금 중대형주들이 전구점 트레이 할 때 보통 세 번 정도 트라이 하는데 얘는 지금 거의 한 여섯 번 트라이를 해준거라 시장이랑 같이 박자만 잘 맞추면 이번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기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VIP회문을 매매하는 종목 그대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단기 종목들 드리니까 수익도 챙기시고 기아는 지금 뭐 홀딩이죠 굳이 오늘 패도 안 나왔는데 팔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